왜 저를 못 믿으시나요? 모범수 여러분 다 나한테 미안해 지금 다 영지금을 따고 관려했는데 어? 야 어? 야 왜 웃는거야? 형때문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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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지면 형때문이야 오늘 이겨도 형때문이야 이 형 왜 온거야 일단 빨리해 주희야 빨리해 웃지마 웃지마 나 안 들을래 제발 부탁해 제발 아니라고 해 제발 아니라고 해 웃지마 아이고 왜요 진짜 제가 마피아입니다 너 자꾸 왜그러냐 너 괜찮아? 아니 상태가 안좋은거 같은데 이 매니저분 보름이 통장에 잔고 생기겠다 이제 빨리해 빨리해 자 발표합니다 제발 제발 광고 오지마 야 소름 소름 돋는다 이 녀석들아 주희슈는 제발 아 근데 잘한다 제발 제발 주희슈는 마피아가 신물 올라와 주희슈는 마피아가 아 신물 맞아라 마피아가 아 아 아야? 맞습니다라고 해 그냥 형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 아 자 형도니 형 형 지금 편의점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누구야 지금 마피아가 그러면? 잠시 뒤에 마피아의 정책을 준비합니다 야 야 야 야 야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누구야 누구야 자 모두 앉아주시고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